으 생새우를 치키손가락과 두발을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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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습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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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새우입니다 토하라고 하기도 하는 새우입니다 저기도 한 마리 내려온것 같네요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한 마리 또 졌고 여기도 한 마리 또 졌고 어 두 마리 졌습니다 여기도 가만히 기다리면 한 백 마리이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도 한 마리 들어오네요 여기도 한 마리 또 졌습니다 세 마리 잡고 또 이짜 장화에서 한 마리인데 여기도 있습니다 네 마리 졌고 또 두 마리 내려가면서 아이고 물속에 빠져나오게 힘들네요 물을 씻은 다음에 물을 씻은 다음에 놓아지 돌아오겠습니다 어 떠나들어오니 계속 떠나들어오니 손이 무척 차갑군요 오늘은 그만 잡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저게 잘 되겠습니다 다섯 마리